안녕하세요. 중화동에 있는 수영국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각자 사람마다 다 틀려. 피디님 같은 경우 그 나이에, 그 달에, 그 월에, 그 일에, 그 시간에 태어난 전국의 한 명이겠어? 아니죠. 그 사람 중에 타고난 숫자와 색깔과 나한테 득과 손실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틀려. 내가 좋아하는 숫자가 7이다 이러면 그게 정말로 실제로 봤을 때는 7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와 나의 행운 숫자는 당연히 틀리죠. 저희가 7수, 9수, 근데 9수, 9수에 집사는 사람도 있고, 3제 9수 있는 사람 대박나는 사람도 많아요. 틀려. 사람마다. 그러면 흔히들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도 알 수 있게끔 좀 내가 무슨 색깔이 행운의 색깔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을 때 내 얼굴이 빛이 나는 색깔. 하얀색을 입으면 다 깨끗하고 괜찮지. 근데 유난히 얼굴이 깨끗해 보이고 더 좋은 색깔이 있어요. 그날 본인들이. 그런 색깔이 본인한테 행운 색깔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 중요한 자리, 미팅이라든지 예를 들면 소개팅이라든지 상견례라든지 이런 되게 중요한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는 내가 나한테 잘 맞는 행운의 색깔의 옷을 입는다든지 그러면 좀 더 좋은. 운이죠. 행운에 따라죠. 말 그대로 행운. 근데 보편적으로 왜 우리 면접관 거면 검은색 정장에 흰 와이사이스를 입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상담을 오시면 속옷 색깔로 맞춰드려요. 그 방법뿐이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제일 그냥 무난한 색은 말 그대로 아이보리, 화이트 그리고 노란색. 그리고 이 면접을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린 건데. 이 맥타이 색깔도 되게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절대 남색은 피하셔야 돼요. 파란 계통. 파란 계통은 어떤 사람한테는 가장 좋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따지면 피해야 되는 색깔. 우리가 이렇게 저희가 오방기라는 게 있는데 파란색이 나오면 거의 근심 걱정을 많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은 넥타이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 빨간색? 어떤 색이 좋을까요? 빨간색은 너무 튀죠. 아 그래요? 그죠?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연한 파스텔 그런 계통. 인상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계통이 오히려 더 튀는 색깔보다. 빨간색에서 이렇게 또 생각이 나는 게 좀 흔히들 알고 있는 게 빨간색 지갑을 들고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 뭐 이런 속산들이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속산들이 되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사실인가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저도 빨간색 지갑 있어요. 너무 단호하신대요. 아닌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풍습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입으로 내려온 전례 같은 얘기인데 부작을 쓸 때도 우리 견문을 쓸 때도 빨간색을 쓰나. 마귀들 막아주고 뭐 이렇게 하고 좋은 건 복으로 들어오고 막 해서 빨간색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귀신을 쫓고 쫓을 때 구농이라는 게 피구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피로 귀신들이 저기하고 막 무섭게 해서 보내는 그런 거 있는데 그것도 빨간색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좋은 것만 아니야. 빨간색 지갑이. 내 지갑을 털어갈 수도 있고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제일 무난한 거는 저는 화이트 아니면 아이보리를 많이 쓰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의 행운의 색깔이 좀 궁금하시거나 이런 사람은 수영궁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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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